강서구의 산책하기 좋은 둘레길을 찾고 있다면 무장산 공원으로 모여라! 시원한 바람소리에 따라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봐 초록의 싱그런 분위기 따라 숨었던 미소를 꺼내줄래 하나, 둘, 셋, 출발! 한 발, 두 발 천천히 이 공원을 걸어줘 답답한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원 스텝, 두 스텝 조금씩 이 공기를 느껴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거야 한 발, 두 발 천천히 이 공원을 걸어줘 답답한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원 스텝, 두 스텝 조금씩 이 공기를 느껴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거야 자, 다들 준비됐지? 무장산 공원으로 같이 산책 가자!